이거 영부인을 향해서 이 가난포로라는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이고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표현을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거 영부인을 향해서 이 가난포로라는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이고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리 저 위원장님부터. 인권위원장님. 네. 그 문제가 되면 전후 경위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내부에서 논의를 잘 해보겠습니다. 우리 장관님 어떻게 표현이? 제가 표현을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관련 내용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의...